она TokMori 군산 와 보셨어요? двух场 인생 오래전에 와 봤는데 she talked to me all the time saw me er cuando? 나ken any of you On Yarın I can't Eating 여기가 군산 짬뽕 거리거든요. 나는 낚시 때문에만 와봤는데 짬뽕이 유명한지는 오늘 처음 와봤어요. 군산하면 짬뽕이야. 몰랐네. 지금은 여기 그냥 이렇게 짬뽕 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군산 짬뽕 페스티벌 열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진으로 제가 봤는데 되게 멋있게 거리를 축제할 때처럼 꾸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짬뽕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볼거리들이 많더라고요. 세계 짬뽕 요리 시연 뭐 이런 것도 하고 쿠킹 클래스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오 나 배워보고 싶다. 맞지? 나도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되게 다양한 체험도 하고 뭐 이렇게 맛있는 짬뽕도 드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오려고 저는 실버로 안 먹고 왔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나도 안 먹을 수 있어. 배고파. 우리 빨리 먹으러 가자. 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저기 갈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드실래요? 엄마가 뭐 드실래요? 나 짬뽕. 자기는? 나 짬뽕 먹어야지. 아빠는? 엄마는 짜장면. 예? 짜장면. 짜장면이요? 어. 멋있어. 저희 여기 짬뽕 페스티벌 때문에 여기 온 건데. 짬뽕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 여기 같이 먹어보지도. 아 그러면은 짬뽕을 하나씩 같이 시키고 탕수육 하나 시키고 여기 이제 또 물 짜장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물 짜장만 시켜서 나눠 먹을까요? 그럼 덜어먹으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물 짜장은 처음 들어봤어. 아 진짜? 어.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못 먹어봤어. 난 전주에서 먹어봤어.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응. 내가 너무 많아요. 난 작품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좀 작게 우리 틀읍시다. 네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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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히멀건 해가지고 좀 네 맛도 내 맛도 아닐까 약간 걱정했었고 제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물 짜장 먹었을 때 좀 실망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데 소소하고 맞죠? 어 맛이 괜찮다. 아 저는 근데 이걸 먹으니까 짬뽕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러냐. 내가 짬뽕을 진짜 어려우면 해 먹어. 그래서 통합이 잘 내려오게 되어 있어가지고 짬뽕을 그 아그란디부터는 짬뽕을 전혀 안 먹었거든. 그 이슬은 단순히 사업이 안 들어가니까 짬뽕이 더 맛있어. 아 네. 짬뽕이 더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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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할 때 시식하고 판매하는 코너들도 많고 공연 뭐 가수들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그 아까 그랬잖아 음식 이거 뭐 체험하는 거 만들었어. 아 쿠킹클래스 뭐 이런 것도 있고. 난 혼자서 가면 또 끝이겠네. 진짜? 날짜가 언젠데? 날짜가?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8일, 10월 7일, 8일. 아, 예. 분산하면 짬뽕, 짬뽕하면 분산이거든요. 그랬나? 난 사실은 몰랐다.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왔어. 처음 와서 먹는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사실 오기 전에는 굳이 이빨 와서 하는 부분은 살짝 있었어요, 사실. 근데 먹어보니까 확실히 콧물이 너무 깔끔하다. 근데 나는 뭐 같은 맛이라도 나는 페스티벌 다녀서 먹는 게 좋아. 쌍뽕 페스티벌 가면은 불꽃도 많고 있었잖아. 그렇지. 먹을거리도 많고 돌거리도 있고 막 들글거리 있고 이러니까 좋지. 여기 군산이 우리 포항처럼 바닷가인데 바닷가로도 또 색다른 걸 많이 느끼게. 화해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와,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당신이 어땠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먹는 거 간에 내가 맛있다고 말을 안 했더니. 그럴 거 아니야. 그래, 학교가 드시게 먹고들아. 마렁뼈 혼자 생각이 나네. 근데 여기 짬뽕거리에 짬뽕 가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 그래, 그래. 골라먹는 게 있는 거 같아. 왜냐하면 저도 여기 어디 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 너무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다른 가게가서도 한 번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야. 또 다른 데는 고깃짬뽕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궁금하지? 숫자면은 나중에 거리가 또 만들어지나 봐요? 그렇게 했나요? 저는 이제 준비하는, 준비 열심히 하고 있네. 들어가. 형님 위치가 어디지? 여기. 그래서 한 번 좀 켰나.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좀 코스가 있어서 이걸 좀 비슷하게 가면 좋을 거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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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간세박물관이래요. 옛날에. 응. 군산세관이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 그리고 보면 저기 옆에. 군산세관이 여기 새로 있어. 옆에. 이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먹방이. 여기 한번 가보자. 이리로. 먹방이 나오세요. 먹방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프렌치 불독 강아지야? 어? 먹성이 좋게 생긴 개를 먹방이라 불러서 됐다는데? 먹방 원조 아니가? 이러면. 이런 걸 봐야지. 뭐.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다. 이게 아니고 먹방이가 누군지 이걸. 아니 얘가 먹방이야 먹방이. 아니 나 아까. 대충 보고. 당연히 요즘에 만든 이름인 줄 알았거든? 근데 먹방이를 조선시대에 만들었더만 이름을. 아니 이미 얘가 먹방 시초에요. 시초. 내다본 거지. 먹방이 유행할 거를. 옛날에 그 고종 황제가. 실제로 커피 이런 걸로 즐겨 먹었었대요. 아 여기 바로 옆에. 근대역사박물관이 있네요. 일렬거다 일렬거. 아버님 안쪽 오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자세 나온다. 이거 약간. 어. 데드리프트인데? 어? 거기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출발. 선장님. 조금 살살 보세요. 울렁거립니다. 어. 박았는데요? 어. 조심조심. 여기가 갑니다. 여기. 어. 아빠. 방대요. 아. 어떡해. 아빠 박았잖아. 어. 어. 시간 초과 인데요? 하하하하. 잘 했는데. 선생님. 이번에는 좀 똑바로 잘 하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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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관해 해가지고.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봐봐. 뭔데? 우리 졸업사진인데. 어. 우리도 나중에 이렇게. 되겠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졸업사진이래. 박물관에. 박물관 아니더라도. 어. 수분과한테도. 우와. 오래된 거라면서. 하하하. 하하하. 이거 뭔데요? 하하. 하하. 아. 이게. 물 뽑아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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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거 프린트게 되어있는 거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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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 장렬다 옛날 프린트 어 헐 검정고무 신, 흰고무 신 나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검정고무 신으면 사주면 안 신으라 막 그랬어 아 그래요? 그때는 이제 우리 시절은 이런 통이 아니고 클라스틱 통는 이제 옆에 자전거 뒤에 짐실을 걷고 위에 또 싣고 이래가 네 개 싣고 한 여섯 마를 싣고 자전거 탔다며 보통 기술이 아니지 야 여기 빛날뻑 자전거요 어 여기 초원 사진관이네 초원 사진관 심은에는 사진도 있더라고 아 진짜? 어 어렵네 어 어어 괜찮네요 신기하다 옛날에 저렴이 많이 틀렸어 맞아 이분 심은아님이야 이분이? 몰라? 이거는 그때 영화에서 심은아님 탔던 오토바이고 저쪽에 보면 또 차도 있어 아 진짜? 어 너무야? 필거 같은데? 하하하하 차가 엄청 작아 다리미의 차 이것도 영화에서 나왔는 차인가 봐 어 맞아 맞아 이 영화에서 나왔는 그대로인 것 같아 차라던지 이런 게 잘 보존되어 있네 잘 보존되어 있네 사진 찍으실래요? 응 잘 보존되어 있네 잘 보존되어 있네 신이 지금 대상영화입니다 어 이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문으로 예 예 예 예 예 고전을 진짜 잘했다 응 문 같은 것도 다 옛날에 나왔죠 안 갔죠 응 여기가 영화 그 타짜 있잖아요 타짜 타짜 찍은 데에요 영화? 타짜가 나왔는데 여기 그 고니 스승 평경장 오 그 집일 걸 아마 여기서 이제 고니가 연습하잖아 이거 일본 그 저 우리가 그 그 강정기 때 그래 맞아 이게 건축물이 이거를 보존해 놨때면 지금 완전 관광지가 됐네 그렇게 응 응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단팥빵이 유명하대요 여기 아 그래요 여기는 되게 오래된 빵집이라서 그런지 단팥빵이 유명하대요 그래 이거 닦아 찍은가? 이거 닦아 찍은가? 네 이거 닦아 찍은가? 응 응 괜찮아요? 응 응 이 땅집이 진짜 유명해요 대산하는데 이눈 엄청 가가지고 진짜로 대산 때가 이 땅집이 밑에다 있는데 다 그래서 이 땅집이 이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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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사 콩사 다져서 나와서 그러고 알죠 gj 감히 들어갔네 감히 들어가 감히 들어갔네 응 음 님 군산 여행 어떤 셨어? 뭐 역사 광고하려니 님 우산 당일 194년거에요 백신 님이 그래서 엄청 역사가 한국은 역사가 좀 그렇듯 나는 짬뽕이 유명한지 이번에 처음 알았잖아. 그래서 짬뽕 먹었던 거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짬뽕 직접 그때되고 동영상 시간 후에 초주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사진 찍을 땐 사고. 그리고 그때는 또 행사할 때는 가수들 보고 많은 여러 거 하잖아. 공연이라든지 브로콜리도 많지. 이렇게 많은 같이 오면 좋을 것 같아. 여기도 보고 공연도 보고. 짬뽕이 유명하게 내가 볼 때는 대산물들이 워낙 많이 정부대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특히 짬뽕은 대산물이 있잖아.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 여기 짬뽕 페스티벌은 10월 7일, 10월 8일 이틀 동안 하고 공연산 시간여행 축제는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렇게 한대요. 뭐 되게 체험할 거리들이 많아요. 시간여행 축제는 이제 역사 이런 현장을 돌아보면서 가고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여행을 하면서 되게 좀 의미가 깊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가지고 와가지고 역사 공부하고 짬뽕 먹고 빵 먹고 하면은 아주 알찬 것 같아. 그거랑 좀 있다. 맥주를 사러 갈 거거든. 응. 거기 바닷가에 맥주 굉장히 있는데 거기서 멋지네. 이거 한번 보러 가야겠다. 나 축제 동안에 보면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 보이는 게 모아모아 영수증이라고 여기서 써는 영수증을 이렇게 해서 모아서 오면은 기념품도 주고 아 그래? 응. 그리고 요즘에는 또 축제이나 이런 데 보면 종이컵이나 뭐 이런 일회용품 사용을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텅블러 텅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커피나 음료를 구입해서 쿠폰 도장을 받아오면 또 기념품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 말하자마자 맥주네 광경을 살리는 그래. 왜냐면 축제할 때 보면은 막 세게 나오고 머리 참 잘 쓰시겠다. 이거 진짜 이거 아이디언거 응. 그거 진짜로 맞아. 행사 끝나고 나면 엄마는거든 맞아요. 요렇게 돼있나? 슬리 봉투 같은 거 파티 짱 진짜 지저분하거든 저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재밌고 하고 해도 그래. 막 그렇게 좀 뻥만 되면은 별로잖아요. 그래.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또 또 실차라 맞아. 진짜로. 아 진짜 누가 아이디언거 근데 당황해. 옛날 기차 딱 냈던 길이네. 네. 이거를 이거를 살려가지고 원장님 진짜로 해놨어. 우리 이거 할까? 어 이거 할래요? 달고나? 엄마 아빠 이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릴 때 해봤지. 어릴 때요? 어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구경만 했지. 아 옛날에 비쌌어요? 어 그렇지. 옛날에 모든 게 다 기했지. 이게 설탕이랑 소다 이런 것만 넣고 하는 거 아닌가? 맞아. 근데 옛날에 이게 기했어요? 그럼. 옛날에 설탕도 다 기했다. 야이야. 설탕 하나 다 사놓으면은 엄마 저기 먹고 그 참장에 딱 열어놨다가 네. 몰래 설탕 다 찍어먹고 숟가락 갖고 퍼먹고 그러면 다음날 엄마가 딱 확인하고 누가 이 설탕 퍼먹었나 그러잖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보신 적 있으세요? 보지는 못 하셨죠? 보지는 못 봤어. 뭐 설탕 다 흘리시는 것 같은데요? 아버님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가루 상태일 때는 뜯해서 이렇게 바운데로 이런 식으로 좀 저으셔도 좋습니다. 이것도 성격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요리 실력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응. 이리 빠르게 빠르게 맞춰주세요. 누구다 빠르게 우리 형 어떤 걸로 하실지 골라서 옆에 놔주세요. 직접 눌러줘 보세요. 꼭 눌러주시면 되세요. 세게 엄마. 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성공한 걸로 하실게요. 오징어 게임을 안 보셨네요. 세모 해야지 제일 쉽죠. 세모. 이게 제일 쉬워요. 이걸 꼭 눌러주세요. 세게 네. 이제 시간을 갖다 드릴게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루즈하니까 5분 드릴게요. 5분 안에 이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시간 안에 성공했습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뭘요? 성공했어요. 뗀거. 뺐어요 벌써? 깨졌어요. 보여요 봐요. 어? 성공했지요? 아니 빼보세요. 응. 오! 아 아빠 실패하셨네요. 엄마는 이제 생존하셨습니다. 짠. 사랑해. 내 마음이야. 응. 설탕 맛이지? 응. 맛은 어때요? 애들 좋아하겠다. 달달하게 해요. 응. 그 말인즉슨. 나는 별로다. 응. 교복 입고 사진 한 방 찍으실래요? 옛날 추억 살려서. 응. 한 번 해보자. 아빠 별로 하고 싫은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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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지금 제가 이거 손에 카메라 쥐고 있어서 지금 저런 반응이지 카메라 없었으면 무조건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은데요? 하하하하. 하하하. 네. véi로 하는 김에 하나 찍으시죠. then. 아 times 둘 다. 하하하하. 아버님 이거 모자도 한 번 써보세요. 맞아 맞아 오늘 모자 좀 큰 들어야되는데. 하하하하 모자가 좀 좋는데 그래도 dynamo 난다... 아니 엄마도 이거 머리티 같은 거 이런 거 하세요. 아빠가 영 안 느끼는 것 같은데요? 왜 안 느끼는데요? 밥 먹으면 좋지 않나요? 말하지 못하네요 요리만 던지고 오빠야, 폐도 던지고 먹으면 좋지 않아 먹으면 좋지 않나? 뭐, 영화배우도 아닌데 만수롭게 우리 새삼이 끝나고, fatigue 맛 coule 와 이거 국짐하네요 엄청 근데 이거 박대라는 게 뭐예요? 저는 못 먹어본 거 같아요 생선 이름인데 아까 수산시장님을 잠깐 들려봤는데 이게 방 건조 생선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 진짜 시장에? 그래 이 박대가 일종의 노릇과 과장이 있잖아 네 과장면이랑 비슷한 스타일인데 아 그래요? 응 과장면은 옆으로 좀 퍼지는데 이걸 박대는 그냥 줄줄 뭔가요? 응 짜지가 너무 맛있다 이게 박대 이게 서해안에 나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안 먹은 생선이 술이 먹는데 짜지를 안 돼 밥을 사장님이 좀 잘 먹으셨구나 맞아요 그래요 이 생선도 굽는 건 기술인 거 아냐 응 이거는 갈치인가? 갈치 같아 갈치 맛있다 저희 갈치가 맛있어? 응 이건 박대가 맛있어? 난 이거 처음 먹어보니까 손이 좀 가네 아까 다른 손님도 그리고 모듬에 갈치 밖들 나오냐고 여쭤보시는 거 먹으면 그때가 더 강렬한 거 같아요 응 그래서 잘 발라진다 아 우리가 사장님 갈치는 가시야만 넣어가지고 응 안 먹으면 후회할 뻔했다 응 그렇지 응 응 응 사라빈들 패럭국 네 응 응 수박국 거 그렇게 저 다 먹은 저 오 spann 시락국도 맛있다. 벌써 다 먹었다. 그리고 또 칼집 보면은 엉칼찌가 맛있거든? 근데 엉칼찌보다도 목칼찌가 맛있어. 엄마가 아침에 아빠하고 같았잖아. 목칼찌들아. 목칼찌 이게 맛있어. 땡쌈니. 배 안고파는데 진짜 쏙쏙 들어갔어. 내가 생선을 좋아하다 보니까 차는 배가 할만한 거 하고 참고로 손손히 빈티로 먹는다니까. 먹고 싶더라구요. 응 그렇지. 이 사람이 있어? 엄청 큰지가 있다. 맥주 양주장이네. 네. 여기 수제백주 파는 데라 그러더라구요. 이거 엄청 크다. 맞지? 맥주 카페네. 아 여기 먹을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그럼 사가자. 여기 바닷가에 되게 멋지게 돼있어. 응. 느낌이 있어 진짜. 언니가 기분 좋다. 마음이 넓아지는 것 같아. 아 무늬야. 내 이쪽에 있어. 쇠물이네. 예. 직접 수제백주 만드는 공장 같은 게 있네. 저거 막 꺼져있다. 햄명도. 꺼져있다 여기. 아 이거 캔으로 포장 가능하네. 쟤부선장 라거로. 어 그러니까. 한번 챙겨주세요. 3개요? 네. 안에서 보니까 완전 잘 보겠네 바다가. 그래. 멋지다. 예. 예. 멋지다. 여기서 직접 먹어도 좋을 것 같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저거 웰컴 투 군산라거로 3개 캔 주세요. 아 군산라거? 네. 네. 웰컴 투 군산라거. 수제백주라서 이름을 여기서 직접 지으신 거. 여기 보니까 우리 쌀로 만드는 맥주래요. 네. 군산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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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갔으면 여기서 담궈야지. 아니 그 축제 끝나고. 여기 오셔서 밥에 주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군산에서 생산되는 보리로 만드는 맥주로. 군산보리로 한다니까. 그래서 안 먹다. 육시옷도 살리고. 아직 뭐 맛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경치가 좋네요. 그래. 안 먹다. 맛도 맛있겠지. 어. 흐흐흐흐흐. 우리 보리로 만드는 건데. 우리 보리로 만드는 게.